한번 누르게 되면 밝은 조명이 비춰지게 됩니다. 여기서 한번 더 전원시출 누르게 되면 어두운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전원시출 누르게 되면 깜빡이는 전멸 모드로 진입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조명이 꺼지게 됩니다.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밝은 조명, 한번 더 누르면 어두운 조명, 한번 더 누르면 깜빡이는 조명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